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꼭 던져야 될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제주의 지속가능성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이런 문제들일 텐데 관광객 수를 줄여서라도 그 문제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도 하지 않고 아직도 개발과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린 버틸 수 있나요? 무제한으로 받아오던 관광객을 받는 일을 멈추고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넘쳐나는 하수 문제나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에요. 제2공항을 짓게 된다면 거기가 공군기지로까지 사용될 여지가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정에 해군기지까지 있는데 공군기지까지 지어지게 된다면 제주는 군사기지섬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마을의 여성 임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고 성평등한 마을 규약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의 그 공무사업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한다면 파란당, 빨간당이 제주의 정치를 독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주에서 다양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녹색당의 그리고 부순정의 녹색당 정당 투표는 5번, 부순정 도지사 후보는 4번입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부순정 녹색당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오늘 만나볼 후보는 녹색당의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많이 뵙습니다. 저도 목소리로 많이 뵙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 기호 4번 부순정입니다. 제주가 직면한 어려움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득권 양당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결심으로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녹색당 도지사 후보 기호 4번 부순정입니다. 지금 제주의 정치판 빨간당 파란당이 휩쓰는 이 제주의 정치판에 이제 녹색당에 그리고 부순정에 투표해서 제주의 정치의 색깔을 좀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도지사는 기호 4번 부순정 정당 투표는 기호 5번 녹색당에 투표하셔서 제주의 정치를 제주의 미래를 제주의 정치의 색깔을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네, 본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비례 후보까지도 선거운동을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 결정하셨잖아요.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 보셨을 텐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점, 특히나 기억나는 점이 있습니까? 제가 당내 선거 11월, 12월 거치고 예비 후보 등록 2월에 하고 이제 도 전역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주의 현안들이 있는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도민분들 만나 뵀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제성마을의 할머니들, 왕권나무 무담벌목 때문에 심의하셨던 제성마을의 할머니 그리고 월정리 해녀 삼촌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이슈도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두 마을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 사실은 똑같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주공항이 지어질 때부터 그리고 제주공항 확장되고 그리고 도도하수처리장 공사까지 이어지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에 걸쳐서 계속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었거든요. 제성마을로 오시면서는 다시는 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말자라고 다짐하시면서 왕권나무를 심었던 거였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이 왕권나무를 도로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벌목했다라고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행정에서. 네. 그전에는 몇 년 전 2019년도까지는 주민들과의 이런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협의 과정을 싹 무시한 채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통장에게 통보했다는 말로 무단 벌목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벌목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당장 달려나가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 나무의 둥치에 남아있었던 가지들을 꺾어와서 다시 심었거든요. 뭐 그 가지 다시 살아나겠느냐 했지만 지금 싹을 피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런 막가파식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제성마을의 이야기였다면 월정리 상황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월정리는 동부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인데요. 6천 톤의 처리 용량을 1만 2천 톤으로 증설했다가 또다시 2만 4천 톤으로 증설하고 있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갔더니 13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따라서 하수 처리장 그 건설 초기에 건설 반대 현장에 있었던 주민이 이제는 자기 13살 딸아이 손을 잡고 하수 처리장 증설 반대하러 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벌써 7개월째 하수 처리장 앞을 24시간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지금 당장 또 5월 26일에 증설공사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공권력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제주도가 제주도민이 이렇게 계속 개발에 쫓기고 막가파식 행정에 쫓기면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야만 하나 이 연결점이 좀 놀라우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출마의 변을 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통 없는 혹은 공감 없는 그리고 환경 없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고 그 부분을 바꿔보고 싶어서 출마를 하시면서 만나신 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고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이것이 제주의 개발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면 굉장히 좋아들 하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께서 좀 놀라셨어요. 월정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정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부순정 후보랑은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시간이 늘 모자라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가죠. 그러면 4년 전 지방선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는 거의 녹색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녹색당이 큰 바람을 일으켰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아쉽게 도의회에는 입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비례에서도 그런데 관심이 그럼 지속적으로 쭉 지속되어 왔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의문 부호를 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선거는 직접 뛰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녹색바람을 일으켰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꼭 던져야 될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에 많은 녹색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들을 쫓아다니다 보니 도민 다수가 만족하는 활동을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녹색당은 꼭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질문들 제주에서 지금 제주의 지속가능성 가장 위토롭게 하는 것이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이런 문제들일 텐데 관광객 수를 줄여서라도 그 문제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도 하지 않고 아직도 개발과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린 버틸 수 있나요? 제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광객 줄여보자 라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놀라워도 하시고 그러십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의 그런 질문을 받고 서로 논의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뜨거운 반응이 녹색당의 지지로까지 연결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가 처한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선거 때 시민이 주인이 되잖아요. 잠시라도. 그리고 출마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해준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젠다를 던지신다는 얘기고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선한 충격들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맞다. 양적 관광을 질적 관광으로 바꾸자라는 말은 했지만 그 핵심이 되는 문구 관광객을 줄여 삽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못해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저희가 많은 도민을 만나러 다녔는데 그 도민 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젠 관광객 좀 줄여 산다. 저가 항공도 좀 줄여 산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논의들이 한두 분의 말씀이 아니라 도민사회 전반에 이런 고민으로 자리 매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미있긴 한데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집값 잡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전체의 화두가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집값을 잡자고 하면서 누구도 금리 올리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유동성 잡자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뤄야 된다. 양적 대신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관광객을 줄이자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해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2017년도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수용 가능한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총량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관광객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이미 보수적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조차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만 그걸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이후는 오히려 더 정반대였죠. 관광객이 1500만 명까지 늘어갔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2부에 공약 얘기하면서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는 항상 길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옳은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녹색당의 가치를 표현하는 옳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지율로 오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불편한 얘기실 수도 있지만 아직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상. 그 이유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도 한 1% 못 미치게 나와서 저도 약간 좀 상처받으셨어요? 아니 상처라기보단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라고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인지도가 미미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인으로 지금의 양당 구조를 반드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 과정에 임하면서 양당 체제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정말 높은 벽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tv토론에 거대 양당 후보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단 두 분만 출연하고 출연하셨죠. 초대되셨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간지 지면에도 지지율을 기준으로 정책과 후보를 소개한다면서 소수 정당의 정책과 후보에 대해서는 보도를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도민분들은 아실 텐데 여론조사에서도 양당 후보의 이름만 거론이 되거든요. 저는 저희 당원분들도 저는 전화를 받으면 녹색당 이름 부순정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 정당의 기타 후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녹색당도 무슨 정도 드러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소수 정당 후보들을 지면에서 지우고 tv에서도 그 목소리를 배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호감도를 올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지지율을 올리는 단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정말 절감하면서 선거운동을 해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비예랄까 그런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그래도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양당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이 정치제도 개혁 반드시 일어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건 소수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치의 영역에서까지 배제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 꼭 이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 정치개혁 이 변화는 도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선거라는 공간 안에서 녹색당을 찍어주시면 그리고 부순정을 찍어주시면 제주에서 양당 정치가 아니라 정치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지율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신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 구조가 워낙 공고히 다져져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고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히 언론사들도 안 불러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시비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kbs 앞에서도 시위하고 여기 mbc 앞에서도 시위하고 그랬었죠. 시위의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네. 효과 있었습니다. 안 불러준 것 같던데요? 다양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간지에서도 저희 공약 관련해서 다스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그러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배려를 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달걀 먼저냐 달걀의 먼저냐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그래도 토론의 틀에 같이 합류를 시켜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기회 자체를 봉쇄해버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후자 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글쎄요. 한국 정치에 그리고 또 한국 언론에서야 늘 숙제이기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사실은 국민과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라는 이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상차림이 차려져야 여기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인데 임의적인 기준들을 세워놓고 목소리들을 배제해 나가는 구조는 어쨌든 좀 더 유연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저희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그렇다고 또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막지 않고 두면 나와서 지휘봉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뭘 흔들어요? 지휘봉이요. 어떤 모 대통령에게 받았다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앞으로 또 그 숙제를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웅변 학원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웅변 학원 다녀보고 싶었죠. 예예. 그런데 지금. 전 촌에 살아서 못 다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현사까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자 저희가 항상 그 출마의 변을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출마를 하셨는지 여쭤보게 되면 보통 지난 도정들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난 도정에서의 아쉬운 점들이 나를 출마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 7년이죠. 원도정의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혹시 그것이 또 출마의 이유가 됐습니까? 질문지에는 잘한 점과 잘 못한 점을 평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잘한 점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잘한 점은 일단 맨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원도정 평가에서 좀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7년 동안 제주의 민주주의가 정말 훼손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그리고 제주 사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제주 도정이 직접 실시했던 영리병원 공론화 그리고 제2공항 건설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이거 모두 원희룡 전 지사가 뒤집었습니다. 이 결과대로 갔더라면 제주 사회의 갈등 이렇게까지 증폭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지만 지방자치 시대라면 제주 도지사가 도민들이 결정한 이 사안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협상해서 도민들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뒤집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도지사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그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그리고 도민들을 찬반 양론으로 분열시켰던 지금 제주 사회의 이 첨예한 갈등을 조장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책임을 묻고 싶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도지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송악선언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허울 좋은 환경정책 대책 발표하면서 사실 매일매일 언론에 얼굴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뭘 지켰습니까? 뭘 이뤄냈습니까? 여전히 서늘에 동물테마파크 사업 진행되고 있고 말만 코탈 많은 오동봉 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이 난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말은 어렵습니다마는 탄소 없는 섬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오히려 탄소 배출의 섬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늘어났지만 탄소 배출은 더 늘어났거든요. 결국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를 망친 도지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희룡 씨가 잘한 건 무엇이었냐? 사실 화려한 언사로 도민들을 현혹시켰던 것 이거 잘했다. 현혹이 잘한 겁니까? 도민들을 현혹시켰던 그 부분은 저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나 사실 더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 도장 내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서면 무엇이 더 다를 것인가 더 나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다 됐거든요. 지금 1부가 벌써요? 그래서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정도로 잘하겠습니다 정도로 저는 개발과 성장을 멈춰보겠다. 제주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 할 그 공약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세요. 2부에서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부순정 녹색당 후보와 함께합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오늘 여전히 할 말이 많으신 녹색당의 부순정 도지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어디 TV 출연하시거나 언론사 인터뷰 하실 때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시죠. 하고 싶은 말들.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고 저는 말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했다고 하셔서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 하고 싶으셨던 말들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지금의 어젠다로 떠오르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거나 또 이 선거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기대가 기대를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약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후보의 공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선거에서 아까 처음 1부에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제주도의 수용력에 맞게 관광객들을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년에 한 1500만 명의 관광객 1500, 1700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변에 사실 일반 시민들께도 좀 많이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에 계시는 분들 말고 시민들에게도 좀 여쭤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인데 아무리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 수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 혹은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다면요. 관광객 수 줄이겠다라는 그 말은 이제까지 제주도가 무제한으로 관광객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가 버티지 못할 만큼 무제한으로 받아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제한으로 받아오던 관광객을 받는 일을 멈추고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넘쳐나는 하수 문제나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도두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3만 톤 처리 용량을 22만 톤으로 늘리는 증설공사인데요. 아직 공사 시작하지 못했고 시작하더라도 5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제주바다에 계속 쏟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두 손 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적 문제를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다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라도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광객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관광협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호텔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요.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금 제주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생각할 때 관광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제주의 관광업체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을 좀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제주관광 60년이 지났는데요. 그 60년 제주관광을 지켜온 제주의 토종관광업체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주의 예산도 행정적 지원도 사실은 손 놓고 있다라고 말해요. 통합적인 관광 정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제주가 관광산업 아니면 뭐 먹고 살 거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제주의 관광업체를 행정적으로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고 있고 예산의 흐름 역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횟수로 3년째잖아요. 3년 겪으면서 많은 제주의 관광업체들이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임대료를 못 냈으면 문을 닫으면 될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폐업 신고는 못합니다. 제출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오피스 공유 사무실에서 함께들 모여서 아이디어도 짜내고 이런 수준이시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의식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총량을 도대체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줄여서 생기는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라고 얘기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대책을 제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 관광객들을 줄여나가는 대신 관광산업들이 제대로 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주에서는 제주도는 도로광이라고 말할 만큼 여전히 도로건설 분야에 매년 2천억 원 주차장 건설 분야에 1천억 원 이렇게 막 예산이 마구마구 투여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도 공사도 300억짜리 공사이거든요. 많은 갈등과 주민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런 도로건설들의 흐르는 돈의 흐름을 이런 관광업 쪽으로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토대를 잘 마련하면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도 좀 더 양질의 관광객이 올 것이고 그렇죠. 관광정책 역시 양적 관광을 지향하던 끝도 없이 관광객을 받아오던 정책이 아니라 이 제주 안에서 제주의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에 녹여들어갈 수 있도록 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발빠른 대처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다간 제주가 관광업으로도 뒤처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광정책들을 좀 해나가야 한다. 예산도 좀 제대로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정말 힘주어 말씀하셨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2공항은 역시나 불필요한 것으로 좀 이식을 하고 계시겠네요. 관광객 더 받자고 제2공항 짓는 것이고 그리고 제2공항을 짓게 된다면 거기가 공군기지로까지 사용될 여지가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정의 해군기지까지 있는데 공군기지까지 지어지게 된다면 제주는 군사기지섬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15년 전에 강정 삼촌들이 한 말입니다. 야 강정의 해군기지 지서지믄니 제주도 어딘가 또 공군기지 꼭 들어온다. 그러면 제주도는 군사기지섬 되버려 큰일 난다.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제2공항 문제 단순히 개발과 성장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저희는 제2공항 반대했습니다. 그걸 제주도지사가 제대로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중에 기후일자리 만개 확보를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공약이 있네요. 기후일자리 만개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제주섬이 기후위기에 맨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안마을 해수면 상승률이 한반도 최고이고 그래서 해안마을 저지대가 이미 침수되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공공의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왕이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 공공의 성격을 띠는 그런 일자리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년농부 준공무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지금 엄청 바쁜 시기인데 일할 사람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주 농촌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안은 아직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친환경 농업하자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이 제주의 땅과 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땅과 물을 살리는 이런 공익적 일을 하는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공무원처럼 공기업 수준의 급여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농부 3천 명부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기후 일자리들이 제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제주하면 가장 저임금의 일자리 나쁜 일자리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제주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주의 주택의 노후주택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30%를 차지한다고요. 3분의 1이에요.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한 5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건 사실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일자리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개발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건설업은 어떤 먹고 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건설업 노동자분들 그린 리모델링 일자리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을 고사시키겠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바꿔나가자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선명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을에서 도전까지 성평등한 제조 실현입니다. 요즘 성평등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평등과 관련한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장관 비율이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네. 부끄럽게. 윤석열 정부는 여성이 그만한 적합한 여성들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여성 적합한 여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여성의 일자 여성들의 자리가 지워진 것이죠. 사실은 이런 여성 성평등의 문제는 평등의 문제는 사실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제주 도정에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해서 마을에서부터 도정까지 성평등 이루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주는 여성의 섬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제주의 172개의 마을 중에서 여성의 장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 생각을 안 해봤는데. 172개의 마을 중에서 여성의 장은 단 5분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제주에서 여성 도지사 나와본 적 없고 교육감 나와본 적 없고 교육의원조차도 단 한 번도 여성 교육의원 나와본 적 없습니다.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여성의 권리가 지켜지기는 커녕 게다가 제주는 성범죄율이 1위인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여성 농민회와 여민회에서 그나마 성평등한 마을 규약이라도 향약이라도 좀 성평등하게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삼촌네 성평등 교육 좀 받아보게 마시지 하면서 성평등 교육을 해보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마을마다 다 그거 좋지 좋지 이러셨어요. 그런데 막상 성평등 교육을 받은 마을은 거의 없다. 왜요? 좋다고는 하시지만 성평등 교육을 그거 받아야 되나 이런 태도인 거죠. 그렇죠. 굳이 이거 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하자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제도로 보완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마을의 여성 임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고 성평등한 마을 규약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의 그 공모사업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한다면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과연 그거 조치해놓고 안 받겠습니까? 아니죠. 성평등 교육 이수하는 것, 마을의 여성 임원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 마을의 평등한 마을 규약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마을의 공모사업 지원금을 규모를 달리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준다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번 대선에서 비슷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또 역차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능력 있는 또 남성들의 역할을 막아버린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172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대 50인데 172개 마을 중에서 단 여성 이장이 5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것을 한 10명으로 만든다고, 15명으로 만든다고 그것이 능력 있는 남성분들의 차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 좀 납득할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이걸 마을부터 제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얼마나 성평등의 관점을 잘 반영했는가 이걸 지표로 마련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뭐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한 66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제주의 공기업 중에서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47만 원 받는다고까지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표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이런 임금 차별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데 혹시 도지사에 당선되시면 도청 앞에 또 천막촌이 반대측에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 충분히 듣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방송단 적이 있었는데 참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 그거는 저희도 늘 찬성입니다. 논의를 통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거니까요. 네 번째 공약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주요 5개 공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상버스를 도입해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실가스를 감축하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무상버스인가요? 전체? 네. 지금 그러면 중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 전전공영제로 일단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송 부분이잖아요.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의 탄소 배출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상버스 정책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인 동시에 그동안 도로 개발에만 사용되던 예산을 도민들의 복지로 끌어오는 그런 두 가지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송 수익금이 5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5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고 앞전에 말씀드렸죠. 제주의 도로 개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지금 기억 안 나요. 매년 2천억. 주차장 예산이 매년 1천억 정도입니다. 이 교통 부분에 이런 건설 예산을 무상버스로 500억 정도 추가한다면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도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무상버스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상버스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 중공영제의 폐단 도민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이 넘게 쓰이는데 버스업체들은 가족들을 취직시키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의 부조리들이 이루어지고 감사원에 감사받는다고 하지만 처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지금 그런 완전 공영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 분야 에 있어서 그러면 운송권을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운행권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냐 그리고 돈은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설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이런 완전 공영제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도 단 전환하는 과정이 6개월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러 문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 어떤 정책들의 기본을 세우지 않은 채 해왔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민들의 불편 계속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제대 앞에서 명함을 나눠드리다가 버스 노동자분들 몇 분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얘기를 나눴 는데요. 공영제가 돼야 최소한 화장실 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점심 좀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영제 꼭 해야 된다. 정말로 너무나 열악하다고 몇 번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버스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이제 연락을 몇 번 드려봤는데요. 안 만나주세요. 저희만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연락이 오더라도 못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의지와 정책을 가졌다고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 안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사실 다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요. 이미 설레도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핑계만 대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핵 없는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인데요. 혹시 이거 2분 이내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핵 없는 평화 제주 실현 저는 꼭 이뤄내고 싶어서 사실은 도지사에 출연한 출연이라고 출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강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향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 강정에는 미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평화조례라도 제정해서 핵을 토들여한 무기든 아니면 군사시설이든 아니면 핵항공모함이든 제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한 제주를 좀 만들겠다. 강대국들이 강대국들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좀 안전한 제주를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고 싶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이런 공약 반드시 실현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약은 대통령에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비핵평화조례가 힘이 있겠냐라는 지적 저는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도민사회의 여론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비핵평화조례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신다면 사실은 중앙정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두 손 간절히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간절히 모아서. 자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 한창이시잖아요. 정말 막바지 선거운동 펼치고 계시는데 선거운동은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유세트럭 아시겠지만 초록색 재활용 가능한 천에 그림 그리고 바느질해서 전기트럭을 씌워서 사용하는 그런 저희가 직접 제작한 한 7일 걸린 것 같고 너무 고생했는데 하여튼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유세차량인데요. 저희 유세차량에 힘껏 손은 들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런 응원들을 점점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지지율에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저희는 이런 유세 계속 이어나가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재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좀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녹색당의 선거운동을 보신 분들께서 한길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긴 해요.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 즐겁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어느 정도 맞으시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즐겁게 또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아니면 도지사 후보가 잘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신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섯 개의 중요한 공약들만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건강하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그 공약들을 많이 알리시고 또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정말 많으시겠지만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가 직면한 이 한계의 문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주가 처한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그 거대 양당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관광객 수 줄여서 쌓여가는 쓰레기 줄이고 바다로 쏟아지는 하수 줄이고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막는 일 이제 녹색당이 하겠습니다. 파란당 빨간당이 제주의 정치를 독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주에서 다양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녹색당에 그리고 부순정에 녹색당 정당 투표는 5번 부순정 도지사 후보는 4번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녹색당에 부순정에 투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오늘은 녹색당의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 함께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